네 안녕하세요 퍼프에이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침해 사고 분석 과정에서 이 시작 프로그램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악성 코드를 저희가 시작 프로그램에 다 등록을 하면은 윈도우즈가 실행이 될 때마다 그 악성 코드가 연결된 것이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된 조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시작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레지스트리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태스크 매니저 있잖아요 작업 관리자에서도 시작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작업 관리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작업 관리자에는 프로세스 정보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이 항목도 이렇게 탭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다면은 윈도우즈에서 또 msconfig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있어요 시스템 컴픽이네이션이죠 그래서 msconfig가 이제 명령어고요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요거하고 달리 이제 그 컴피규어 하신 그 설정하는 어떤 특정한 그 기능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오픈 테스크 매니저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관리자 쪽에서 테스크 매니저에서 모두 통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정보들 앞에서 살펴봤던 이것도 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보들은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운영체제에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트리 여러분들 정보들을 볼 때는 알리지 에디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레지스트리 에디터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는 정상적인 건 뒤에다가 .msc를 이제 입력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알리지 에디트만 입력하셔도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누르시면은 요쪽에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쪽에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등록된 것은 어디 있냐면요 로컬 머신 쪽에 있습니다 H키 로컬 머신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쪽으로 또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습니다 쭉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이라고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커런트 버전이라고 있잖아요 요쪽에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런이라고 하시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시작 프로그램들이 등록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 데이터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 시작 프로그램들이 현재 요거는 이제 네이밍이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한 네이밍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요 정보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요런 이름으로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크 매니저에서도 요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지스트리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누군가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 있다가 이제 시작 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계속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요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공격 코드를 직접 발생을 시켜가지고요 추가하는 과정들을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콘솔 명령어로 그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알리지라는 명령어를 윈도우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열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시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뒤에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확인하시면은 알리지 커리 우리가 레지스트리 커리 그 다음에 add, delete, copy, save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겨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저희가 봤던 정보들을 음 이제 시작 프로그램들을 뭐 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명령어를 이용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알리지 그 다음에 이제 커리 입력하시고 제가 경로는 미리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들을 가져오시면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크런트 버전의 run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GUI 관리자로 봤던 알리지 에디트로 봤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제 특정한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겠죠 뭐 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아주 많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등록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등록되면 한 15개, 15개도 너무 등록 많이 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제거를 하죠 시작이 안되게 너무 메모리를 초반에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심되는 곳에 특히 악성 코드들이 등록을 하면은 뭔가 템프 파일, 임시 파일이나 그런 곳 쪽에다가 보통 등록을 많이 해요 사용자의 임시 파일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셀로 여러분들이 그 시작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셀 같은 경우에는요 get, 그 다음에 시험의 인스텐스 이 정보를 이 모듈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드 32 스타트업 이렇게 스타트업 커맨드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요게 바로 이제 파워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가 시작 프로그램 정보들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요 시작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만 골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맷을 포맷 리스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복사를 미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즈 시작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네임과 커맨드 로케이션 그 다음에 유저 정보들을 내가 보겠다라는 소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포맷 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리스트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좀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시작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어디에 이제 로케이션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커맨드 명령어 시작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셀로도 충분히 이렇게 좋게 여러분들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저희가 WMIC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WMIC 그 다음에 스타트업 스타트업 이렇게 명령어를 하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시작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파워셀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목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들 이런 것들만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들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하죠 저희가 파워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Get이라는 것이 Select Object하고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포메니스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파워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WMIC도 나름대로 그런 형식들을 또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서비스 정보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정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 이런 정보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합해서 볼 수 있는 또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태스크 매니저라는 것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Windows 10에 합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침해대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스 인터널즈라는 도구예요 이것도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좀 소개를 드렸긴 했는데 시스 인터널즈는 현재는 MS 쪽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구글에서 시스 인터널즈 그 다음에 스위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거나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아진 그런 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MS 쪽에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요쪽에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압축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 같이 요 도구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 뿐만 아니고 악성코드 분석할 때도 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침해사고 분석이라는 것이 뒤에 이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도 하나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을 실시간으로 이제 작동한 것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이 PSESC라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침투할 때 또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요거를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떤 해킹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도구 같은 경우는 어떤 누가 사용하냐 양날의 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 정도하고 서비스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오토 런스라는 도구예요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명령어를 하는 것보다도 요런 도구들로 한 번에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브리싱이라고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그러면 이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을 보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케줄 우리 앞에서 봤던 스케줄 서비스 정보 어떤 드라이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나 그런 것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재 동작하고 있는 정보들인데 여기에서도 현재 시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등록됐던 정보들이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케줄 정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스케줄 정보들이 등록된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 인터널즈라는 것도 GUI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은 또 다른 곳에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들을 수집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 바랍니다 Malaysia 영원 성 vis respect iah